다이어트 식단 중인데 매일 똑같은 채소와 드레싱으로 입맛을 잃어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100% 제주 감귤로 만든 제주 귤삼익을 추천드립니다. 화학 첨가물 없이 제주 감귤 그대로를 100일 동안 천천히 숙성시켜 발효해 만든 제주 귤삼익! 샐러드 드레싱은 물론 감귤 에이드, 감귤 요구르트로 만들어 드시면 입안 가득 제주의 향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관리 인증까지 받아 믿고 먹을 수 있는 제주 귤삼익! 온 가족이 함께 즐겨보세요!